네 아 뭐 됐다 그러면 쏜다 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어 서울 강서구에서 오신 김영수입니다 아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아닙니까 혹시 아 내발산 맞아요 내발산동 오케이 내발산동에서 오셨구나 네 양천구래요 여기는 양천구 목동 목동 양천구 어 어 난 설마 화국동인가 할 땐 내발산동이네 아 화국동 바로 뭐있죠 바로 옆에 내발산동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? 아 세러리맨입니다 세러리맨 직장 직장 일을 하시는군요 무슨 업종이세요? 네 별거없어요 직장 달려 그냥 직장 달려 네 넘어가자고 네 넘어가자고 자 모임에 몇번째 오는거에요? 아 10번째 오늘 처음에요? 아 10번 아 10번째 오죠 자주 자주 뵈는거 같은데 말뚝 항상 말뚝 아 말뚝 네 자주 오시는구나 1년에 몇번 모이는거에요? 1년에 뒤덜리 모여 한달에 두번 한달 다섯번 오케이 뭐 한달에 다섯번이요? 아 1년에 다섯번이요 1년에 다섯번이요 아 그럼 이 한 2개월에 한번 4번째요 일주일단으로 4번 만났어요? 어 이번달에 4번이요 4번이요 4번이사람아 자주 만나네 뭐 좋잖아요 아 좋아요 네 벗이 최고니까 네 자 근데 조금전에 랄랄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또 부른다 그러면 비교가 될텐데 걱정이네 자 어떻거나 우리 모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딱 말뚝이 되시니까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아 제가 친구들한테? 네 친구들한테 야 39회 화이팅 화이팅 아니 너무 간단하다 야 39회 화이팅 그냥 이걸로 끝냈어요 그냥 네 자 랄랄라 역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부르면 어떡한다? 죽는거지 쑽니다 네 쏩니다 네 쑡니다 자 박수 아궁민들 박수 네 박수 네 오케이 아이 language instead of one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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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서 그대 풀이 나의 진정 새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맘 하나요 그대 내 곁에 사라졌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속옷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맘 사랑 영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 천이 넘게 내 맘을 아프게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 그대의 좋은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속옷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맘 사랑 사랑해요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고마운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줘 공개될 세상에 등등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사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불린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그대뿐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아 아 자부상사야? 이게 왜이들입니까 아깝대 돌려야되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거 갖고 하실려고 하실말씀있으세요? 여기요 저희 친구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네 맥주를 네 맥주를 네 테이블에 네 한 병씩만 써겠습니다 네 한 병씩만 써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노래 들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역시 멋지세요 네 교대 교대 부고 아 교대 부고에요? 교대 부속 교대 부속 교대 부속 초등학교 39회 아 네 화이팅 오늘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살펴 가시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